같이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억울해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느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조악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어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서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자의 교회 이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아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느낄 때부터 사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번에 북과주에 대학 순회 캠프를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사실 거기도 그분이 나이가 지금 일은 조금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47회 다라빵 시작해서 20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대충 계산 나오죠 그런데 저를 다 태워 다니셨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저를 일일이 다 태워 다니셨어요 대신 제가 하는 사역들 속에 같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저번에 하는 얘기가 20년 전에 알았는데 처음 제가 하는 메시지를 들으신 거죠 하시는 말씀이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여한 우리 대학생들 거기도 참 많이 바빠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도 하고 일하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우리 저기 닉도 사실 일하잖아요 대학 다니면서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공부하고 운동하고 또 일 가고 이것밖에 없어요 보니까 애가 그러니까 다른 거 뭘 하자고 얘기를 못 할 정도로 이게 미국 사는 게 이렇게 빡빡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한 친구가 저한테 포럼을 해주는 게 뭐냐 하면 이 친구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일을 잘하는지요 하나 시키면 한 열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준비를 딱 해오더라고요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 참 드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참 드물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굉장히 일을 잘해요 그런데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제가 볼 때는 안쓰러울 정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쓰러우냐 아 너무 잘하려고 해서 문제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락을 해서 포럼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는 이제 조금 알겠는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잘 얘기를 못하겠다 그런데 교회 중심으로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인도받고 응답받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가라는 줄로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다 이게 맞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진짜 제대로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한 번도 지금 느껴보는 평안을 느껴본 적이 없대요 뭔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진짜 평안하대요 내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3일 동안 제가 메시지를 계속 하는데 다행히 이 친구가 계속 주말이고 하니까 자기 일하는 시간하고 이렇게 겹치지 않으니까 저를 계속 따라왔어요 따라오면서 할 때마다 한 얘기가 뭐냐 자기를 꼭 얻어맞는 기분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성님께서 찔리게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까지 평안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포럼을 쭉 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진짜 고맙다 이랬더니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그리고 얘가요 울더라고요 울어요 전화상으로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는 마음이 평안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게 진짜 무슨 평안인지를 내가 정리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참 괜찮은 사람들이 참 준비된 사람들이 자기를 못 찾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어디 와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 것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인도의 근본 현장이 어디냐 그게 교회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교회 하나 이해해버리면 다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 알잖아요 늘 들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성도는 뭡니까 교회의 지체다 유기체적 교회다 전투적 교회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결국은 뭘 이해 못했냐 교회라는 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제대로 이해되면 하나님께서요 많은 영혼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교회가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 저기 누굽니까 조지아에 있는 우리 있잖아요 늘 고민했어요 늘 무슨 고민했냐 나는 어느 교회가 내 교회일까 뭔지 아시겠지요 자기는 항상 교회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나는 어느 교회가 내 교회일까 그런데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계속 하는데 마음에 담아두신 거예요 뭔 마음을 담아두셨냐 하나선교교회 그래서 그 교회의 일원이 됐다고 얼굴 본 적이 없고 그러잖아요 한 번 대면에 본 적이 없는 그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의 일원이 됐다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만 제대로 이해되도요 하나님이 많은 응답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교회를 통해서 하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응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바탕이 깔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도 와야 되고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력이 그것도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경제력이 그래서 우리 현중이 같은 경우도 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냐 심지어 한 끼 정도 금식하고 기도해 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 아침은 어쨌든 내일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은 전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은 교수들의 마음이 성령께서 움직여 주셔가지고 바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교수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작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 역사구나 이게 현중이가 봐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안 보이면 사실은 전혀 신앙생활이 뭔지 뭡니까 기도가 뭔지 응답이 뭔지 모르고 지나간다고 이게 그래서 UCLA뿐만 아니라 대학 사액을 놓고도 반드시 이 교수 요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전체가 응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성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열두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모든 생활의 중심이 어디죠 성막이잖아요 왜 성막입니까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장소가 뭐예요 성막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언약괴를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여 가시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가난 땅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뭘 잃어버렸어요 언약괴를 잃어버렸잖아요 언약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막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왕정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뭐하게 하세요 성전을 건축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은 건축했는데 뭘 잃어버렸어요 언약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강대국을 보내서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성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포로시대에 성전이 무너져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면서 뭘 하세요 제2 제2 성전시대를 엽니다 그게 서루파벨 성전이죠 다시 한 번 더 언약이 회복됐더니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데요 그러면 교회가 언약 회복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신약시대 오지 않습니까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세우십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뭐죠 모인 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원두전서 3장 16절에 뭡니까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바울은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뭐 했어요 교회 세웠어요 그죠 가정교회 다시 말하면 뭡니까 미셔놈 또 뭘 세웠습니까 지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확산되게 만듭니다 그러니 근원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이해됐다 이거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오늘도 이 본문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하는 설교잖아요 이게 그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장로들에 대해서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아놓고 성령께서 감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반드시 보셔야 될 게 뭐죠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나지 않고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답이 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피로 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축복을 사실은 미국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왜 우리의 형편에 이 교회 얘기를 하느냐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요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사단을 이겨야 돼요 또 누구를 이겨요 나를 이깁니다 결국 내 중심이거든요 교회가 복음 잃어버려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후대가 망하잖아요 후대가 망합니다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교회에 진짜 교회가 이해 안 됐더니 결국은 후대가 다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문제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특별히 우리 하나성교회가 꼭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요 교회가 어제 저한테 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저기 친구 말고 다른 또 한 가정이 중국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 있어요 어느 지역인지 까먹었어요 이때 가 있어요 12월에 LA에 올 일이 생겼는데 저보고 가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집에 머물러도 좋겠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거야 환영이다 언제든지 환영이지요 장소가 없어서 그렇지 언제든지 환영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전에는 없던 일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왜 보낼까 한 2주 정도 있겠다는데 12월에 한 2주 정도 있겠다는데 좀 길면 크리스마스도 여기서 보내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는 시간 아들, 딸 둘이 있고 부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애가 7살, 4살 이렇습니다 6살, 4살인가 하던 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잡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물론 그 친구들은 일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남편만 오는데 부인이 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일단은 환영한다 그런데 우선은 사모가 하여튼 사모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랬더니 아까 예배 전에 카톡이 왔어요 물어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아직 노 코멘트로 대답을 안 했습니다 어쨌거나 왜 이 시간표일까 그런데 희한하죠 조엘이 또 연락이 왔어요 조엘 조엘이 연락이 왔어요 플레그 스텝에 저기 뭐야 나바오 자기가 디셈버에 우리 겨울 수련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애들 데리고 온대요 데리고 오는데 우리 귀에도 오고 싶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왜 보낼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보낼까 아니 그냥 올 수 있지요 그냥 지나가면서 올 수 있는거지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숙소는 아니더라도 우리 예배를 참석하고 싶다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어쨌거나 예배를 한번 참석해보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why not 오케이 근데 왜 이 시점이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냐 인원이 많고 적구를 떠나서 하나님이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힘을 얻으면 다 살립니다 여기에 우리 권사님들이 발판을 딱 가지고 있거든요 발판을 딱 가지고 있다니까요 제가 어제 제임스 보고 그랬어요 제임스 오늘부터 네가 물 책임져라 그랬더니 왜냐하면 저거 계속 받아오면 물통에 박테리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신경 쓰는 것도 어렵다 그러니까 물 비는 거 보고 네가 하여튼 하여튼 안 비도록 최대한 네가 신경 쓰지 않으니까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기 기쁜 마음으로 오케이 내가 책임지겠다 저기 뭐야 물감 내가 줄게 이랬더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겠다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요 교회가 힘이 없으면 성도 죽습니다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은혜가 떨어져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은혜가 떨어지면 집에 영양이 갑니다 그럼 반드시 자녀들이 뭐하죠 영양이 가게 돼 있어요 영양이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밀려와야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단이 제일 원하는 건 뭐냐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보세요 성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무너뜨리는 게 사단 역사입니다 지금 뭡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종교 과세 하면서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미국도 보세요 뉴에이지 문화가 교회를 다 침략해 다 들어갔어요 뉴에이지 문화가 교회를 못 무너뜨리니까 문화를 바꿔가지고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본질을 놓치게 만들고 교회의 실제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를 싹 다 모르도록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뭐라고 합니까 펠로우십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교회는 딱 세 가지 형태거든요 세 가지 형태 교회가 교회의 세 가지 형태가 뭡니까 첫 번째는 뭐죠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한번 제대로 잘못 들어보면 큰일 납니다 지금요 대부분 교회가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사는 것 자체를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뭡니까 32절입니까 32절에 보니까 뭐라 나오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쩔 수 없습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율법에 굉장히 많이 묶여져 있어요 두 번째 뭐죠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그래서 자꾸 능력 캐리스메릭 철치 성령운동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한국교회 우리 저번에 누구입니까 학부형 중에 한 분이 다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뭔지 가만히 봤더니 그거예요 마치면 안수하고 그래요 마치면 안수 그런데 그 교회가 계속 부흥합니다 300명 500명 계속 부흥해요 왜 그렇게 몰려들죠 저도 그럴까 싶어요 예언한다 그러고 한 번 딱 클릭해서 맞췄다 이러면 그냥 줄 서잖아요 끌기 좋습니다 사람들 끌기 신비주의 심지어 교회에서 지금 뭐 하신 줄 아시죠 성령춤 유튜브 한번 보세요 성령춤 사모가요 막 춤 안다니까 이게 교인들이 그리고 성령춤이 뭐냐 성령께서 지금 자기 몸을 움직이고 춤추게 하신대요 이래가 막 춤을 추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장단을 맞춰야 될지 교회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을 이기겠어요 사단을 이기겠어요 심지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뿌리 내리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겠어요 전혀 교회가 힘을 엮거든요 그러니 사단이 웃고 있다니까 지금 이게 그 다음 뭡니까 결국은 세상 것을 가져와서 교회를 하잖아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교회가 여기에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겠다고 하는 교회들 중심으로 그나마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도요 만약에 이 색깔을 가지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 저주받아요 이게 왜 자녀들에게 복음이 한 번도 제대로 증거된 적이 없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여기에 담난 하나님의 사람들 몇 명요 120명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강남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두 다 120명이냐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더 많았는데 거의 5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더 많았는데 120명 정도가 마가다라빵에 모인 거예요 뭐죠 여기에 대한 담난 사람들 여기에 대한 담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힘쓰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역사에 버리잖아요 이게 마가다라빵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 오히려 오히려 아닌 사람들을 와서 힘들게 하는 것보다 진짜 은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올바른 시작할 수 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기에 9절 11절에 뭡니까 여기에 15개 나라 교포를 보내잖아요 여기 41절에 뭡니까 삼첸 제자를 보내잖아요 여기에 뭡니까 42절 예배를 회복시키잖아요 43절에서 47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사람이 내 문제에 묶여있으면 안보여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 제가 막 달아빵 들어올 때 그때 영적 문제 얼마나 생각하는지 다 가지고 제가 그때 막 군대 제대 했지요 그래서 군인들 입고 다니는 제대할 때 입고 있는 야상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 군인복 복학생들 자주 입고 다니는 옷 있어요 그거 입고 제가 그때 오더바이 타고 다녔거든요 검은 오더바이 125cc 그거 타고 새벽마다 새벽마다 내려오잖아요 교회에 이게 누군지도 모르는데 등록도 안 한 상태에서 그때 그 교회가 대구 동강교회에요 김대원 목사님 있는 교회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교회니까 가서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와서 기도하고 복학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교회 5년 동안 안 다녔는데 이 사각이 한 원을 은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형님 저 동생 이 세 명이 자치하는 그 집 근처에서 교회를 찾기 시작한거지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몇군데 다니다가 동강교회를 간거에요 그런데 거기 뭐 제가 있습니까 얼굴은 시커멓지 눈은 찢어졌지 뭡니까 옷은 군복 입었지 오드바이는 탔지 나중에 간사가 얘기하더라구요 도둑놈인 줄 사진 찍어놨다고 오드바이 나보고 다 찍어놓은거에요 이게 나중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죠 이 성도들이 뭘 했냐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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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돼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멈추지 않고 날마다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어쩌다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이게 다라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처음 시작한 게 마가 다라빵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뭡니까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교회에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전병이가 일어나죠 교회가 어떤 위기도 뛰어넘어 가잖아요 문제가 버리니까 답이 되어버리죠 이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전도문을 여시는데 사마리에 문 열어버리고 교회가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때 세운 교회가 안디옥이에요 다시 말하면 핍박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어디로요 이방인으로 그러면서 진짜 교회가 뭘 해야 될지를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뭡니까 보내는 보내는 성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성교의 최고의 시작은 뭐냐 안디옥교회거든요 그래서 니나게라도 안디옥교회예요 그냥 이름을 왜 하고 싶은 거지 성교를 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만큼 안디옥교회가 없었더라면 지금 사실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 안됐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해나가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4등전 16장 17장 18장 이게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16장 17장 18장이 뭐가 나오죠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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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가 역사예요 곳곳에 기시문화예요 그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전초 기지 영적 전쟁의 센터로 하나님 뭘 세우셨어요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그렇죠 브리스길라의 집 눈바의 집 왜 집을 왜 세웁니까 그 집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 무슨 문화 우상문화 무송문화 점술문화를 하나님이 완전히 바꿉니다 그게 뭡니까 미션홈이에요 집을 교회화 시켜가지고 전 지역의 흑안문화를 깨버린다 그러면서 드디어 로마서 16장이 뭐죠 로마교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결국은 우리는 뭘 장악해야 되느냐 미국 정치 장악해야 됩니다 가능하냐 가능하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서 그래 지금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뭘 믿음대로 될지 여다 합니다 우리 저기 오늘 신문 보니까요 그 외에 AI 인공지능 사람이 부족해요 사람이 인력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카네기 멜론 그리고 어디입니까 어 프린스턴 이런 데서요 기업에서 채용해 가는데 연봉 시작이 50만 불이에요 대학생들은 이미 스카우트 해가가지고 연봉 주는 게 50만 불이에요 심지어 교수들을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인원이 작으니까 어느 정도냐 물리학자들 수학자들 이런 사람들을요 픽업해가지고 AI 가르쳐가지고 서겠다는 거예요 우리 민예희가 그거 할 거거든요 연봉 100만 불을 따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야 한 5년만 일하면 RUTG 네가 지켰다 이랬어요 어차피 한 50만 불 쓸 거니까 5년 동안 나머지 450만 불은 뭐해라 RUTG 세워라 그냥 그러니까 지금 건물 하나 사는데 한 200만 불이면 되잖아요 좀 더 크면 한 300만 불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해라 그거 뭔 얘기냐 정치 경제 사회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로마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뭐 하느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자녀들이 문화를 못 막아요 지금 오늘도 신문에 뭐라 나왔냐 LA의 성매매 마약 문화 제일 많이 붙잡히는 게 그거래요 지금 한인들 사이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교회가 답을 못 준다니까요 우리 엘리 친구들 중에 장사한 사람 많아요 청년들이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간 청년들이요 사업하는 애들 많아요 애들이 다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심지어 지금 교회에 그냥 걸쳐있는 애들 많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어떻게 되죠 안 먹히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를 다 막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심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시급하다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요 꼭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진짜로 이 이 현장을 살려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나가 돼야 돼요 그죠 이게 다라빵입니다 내 사상 내 이념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뭐죠 오직 그거 안 되게 만드는 것들은 다 버려버릴 정도로 답이 나 버려야 돼요 그럼 뭐가 됩니까 만남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기에 답을 낼 사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신다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어떻게 되도록 제자가 되도록 그게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되죠 교회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다민족 또 뭡니까 치유 랩런트 그래서 어디를 도전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게 로마입니다 로마 이것과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과 내가 하나 이것과 교회가 하나 이게 성령이 소통케 하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나의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 하나 잘한 거 그게요 뭘 연결되느냐 연결돼요 내가 가진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 뭐합니까 이 전체를 살려낼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하는 겁니까 성공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꼭 기억이 될 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려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과 가문을 살려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참 니글 봐도 참 고마워요 예 금요일마다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얘가 알아들어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어요 참 감사하죠 제가 북가주에서 줄리안이라고 예술대학교 강사예요 강사 강사인데 이 사람이 애니메이션으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돈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티셔츠를 만드는데 티셔츠가 뭐냐 그림이 있어요 티셔츠에 그런데 이 그림으로 그림에 앱이 하나 스마트폰에 앱이 있거든요 앱 그러니까 이 앱을 딱 비추면 앱을 딱 비추면 그 그림에 연관되어 있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없는 다른 그림이 화면상에서 쫙 보이면서 그러니까 뭡니까 빅푸트입니까 빅푸트 어 그거 그 그림을 딱 보니까 그 스토리가요 말로 나오면서 다른 한 곳에서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영화가 만화로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한국 남자하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전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러니까 복음이 이해되겠어요 안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게 영적문제 이해됩니까 안되잖아요 그런데 요게요 5년 10년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 사람이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도 우리 제임스의 희망이 있습니다 전도 이게요 본인이 뭐냐 계속 들으니까 제가 그 집에 가서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요 그 대화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더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들려서 그렇지 들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소한 거 사소한 거 작은 거 그 하나를 성공시켰는데 이것이 로마를 살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국 살리기를 소원하시는 그 축복이 반드시 응답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거기에 대한 뭐랄까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교회의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알고 반드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전 성도가 올바른 교회를 관을 가지고 하나님 시대적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